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고요? 왜요?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좀 눌러주세요 선생님이들 안녕 나인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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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알펜시아 수영장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겨울에도 운영하는 칠레 워터파크인데요 아니 근데 남자들 왜 이렇게 안 나오니? 살아있어요 어? 남자들이 이렇게 오래 걸려? 그러면 혼내줄까? 어떻게 혼내줄까? 잔소리 잔소리? 알았어 잔소리 폭탄 나린이가 날려줘 아니 안 나와 날려줘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나오세요? 뭘 꾸며와 남자들이 꾸며듯 근데 운 짓고 꾸며냐고 어우 진짜 배고파 죽겠구만 밥 먹어요 아 밥 먹어요 배고파요 밥 어디로 가요? 갑시다 밥 먹고 놀아 푸케님은 자 저희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얘들아 얼른 먹어요 먹어요 수영하기 전에 지금 든든히 배를 채우고 들어가려고 해요 자 나린아 아아 필요없대 먹여주는거 어떻게 빼서 왔어 지금 나린이네 버거 아아 오 입에 다 맞았어 어떡할거야 어떡할거야 자 여러분 밥 먹고 나왔어요 우와 파도 센거 봐 파도풀 나린아 다린아 빨리 들어가고 싶지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자 다린이동 자 그리고 여기는요 수모가 필수래요 이 모자리를 도로가 안갖고 와가지고 오늘 나린이 다린이 오랜만에 수모집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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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나 이리와 아아 아아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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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고 귀엽다고 아하하하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아 물이 물이 차가운데 근데 이 아내가 지금 동남아처럼 더워서 날이 나 들어와도 괜찮은데 엄마는 안 추운데 안 추운데 엄마 혼자 들어왔다 벌써 이만큼 들어왔다 벌써 이만큼 들어왔다 벌써 이만큼 들어왔다 우리 다린이 드디어 들어왔어 어때 어때 안 추웠지 안 추워 안 추워 화도 같지 발 닿아 발 안 닿아 발이 안 닿아 얘들아 발아야 돼 발아야 돼 wiel 나도 가버려 죽 안아 바빠를 구해라 바빠를 구해라 여기 두기면 안돼 가비나 구해줘요 저긴 너 저기가 뭐하는데 우리 있잖아요 슬라이드 한번 타보죠 파란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드 여기 특이한 게 많네 여기 그때 사이판 때 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 가자 가자 사이판에 닿았던 보라색이랑 비슷한 거 가세요 빨리 가요 잘 갔다 와 나린아 아빠가 여기로 나왔나 봐 여기로 아빠 안 무서우면 타자 다 왔다 한눈에 다 보여 이미 씨 뚝땡 아빠랑 같이는 못 타 이거 더 안 타면 더 되게 후회한다 엄청 재밌는데 오 다린이다 나린아 어때 아빠랑 같이는 못 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또 탈 거야 안 무서워 네 이거 슬라이드 밖에 나가잖아 안 추워 거기 안에 이렇게 있어서 안 추워 아 안 추워요? 네 소장님 어때 재밌어요? 네 재밌어? 재밌긴 재밌는데 사이판 때보다는 조금 재미없는데 재밌어요 뭔 소리야? 어 나린이 타자 재밌어 재밌어 우리 타자 다 타자 가자 가자 재밌어 재밌어 가자 가자 얘도 얘도 혼자 탔어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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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무섭지 왜 엎어졌어? 왜 엎어졌어? 왜 엎어졌어? 엎어진 이유가 없는데 보니깐 이번에는 토네이도 토네이도를 타러 토네이도 날이나 토네이도가 3명이 탈 수 있대 4명이 탈 수 있대 아니 토네이도는 엄청 재밌는 거야 밖에 이거 밖에 이거 보여요? 밖에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밑에 보이실까요? 밑에? 엄청 높아요 탈 때 되니까 떨리는데 나도 안 떨려 나 떨려 나 이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어? 벌써 가는 거야? 어? 뭐야? 일이 아니야? 이거? 몸이 안 부러워 뭘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이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이번엔 재밌지? 엄청 재밌어 내려야 돼 엄청 재밌어 왜 이렇게 짧아? 와, 대박인데! 아, 나 드릴까 봐서 누가 보여줘. 아 잠깐만 잠깐만 나는 바보였어, 너무 무서웠어. 와, 유두폴도 있다! 들어갑시다, 유두폴! 오! 여보는 베베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. 조심해, 조심해! 구inken! 오! 오! 여기는 파라다이스인데? 캐디콜이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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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네! 오! 공겨! 아빠 공겨! 아빠 악장을 퇴치해라! 우아 이거 맞을거야?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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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출발! 어? 여기로 들어가자! 다대풀이 뭐예요? 바깥풀이 연결되나 봐 아닌가? 어? 좋은데? 바사지 한번 해보자 여기가 좋은 거 같아 여기 앉아봐 아파 아파 어? 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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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다 여기가 최고야 여기 일로 와봐 누워다 둬 나온다 나온다 좋아? 어우 좋다 대박 나가면 쉬울까요? 한번 나가보죠 아 무서운데 쪼꼼? 아아 잠깐만 진짜 오! 오! 오 추워! 오! 오 추워! 오 추워! 오 추워! 일에는 되게 따뜻하고 여기는 좀 추워 오 추워! 이런게 온천의 맛인가? 어 그런거다 안에는 살짝 실내니까 습하고 막 그런 답답한 눈이 있었는데 여기는 되게 위에가 뻑 뜨면서 시원해 응 근데 아까부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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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마우자 눈이 왔어? 응 아 켜봐요 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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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어이 대박 오 오 쎄쎄 쎄 오 단추 놀이하는거야 대박 대박 나리야 여기 온도 있다 따뜻한 물 따뜻해 나리씨 취부 갔어요? 취부 샀는데 뭐 이거 볼까요 취부 샀는데 뭐 취부 어디서 갔어? 이거 몰랑샐라 뜨거운 물 나왔습니다 어? 이상하다 여기 원래 저렇게 뜨거운 물에다 나오면 추운데? 왜 안 춥지? 아 여기 알차게 있을 거 다행이 없어 우리 나다리도 있을 거 같아 역시 에너지아이저 터트도 못하겠어 취부 여러분 날이 날이니까 너무 신나게 놀고 있던 관계로 오늘 인사는 취부님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라는 하루도 재밌게 놀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내일은 또 만나요 안녕 오늘 하나도 안걸리